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실태가 파악됐습니다. 지원금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몇 달 뒤에 거주지를 옮기는 건데 출산에 맞춰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적기는 둘째 아이까지 20만원, 많기는 일곱째 자녀에 2,200만원. 시군마다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이 14만여 명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만 737억원, 해남군이 100억원을 지원했고 나주 87억원, 완도 60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군의 노력이 무색하게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례는 그러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산지원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인데 60%가 전남의 다른 시군이나 광주시로 이사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14%, 석 달 아래는 40%선에 육박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출산에 임박해 전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출생만 하면 지원하는 곳은 장기간 거주를 기준 삼는 곳보다 지원 중단이 잦았습니다. 출산 직후에 이렇게 1, 2, 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갔다라는 것은 그동안 주위에서 좀 우려했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장려금을 많이 준 쪽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 현재의 방식이라면 시군별 인구 수만 달라질 뿐 전남 전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육아와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맞춰야 실제 거주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